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 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얘도 같이 양봉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이브 BTS 라든지 뉴즴즈 라든지 르세라핌 이라든지 뭐 txt 라든지 뭐 n 하이픈 인가요 그 다음에 세븐틴 뭐 이런 걸 이런 그룹들이 성장이 멈추거나 인기가 하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제 뭐 블랙핑크 라든지 이런 그룹 처럼 갑자기 뭐 해체한다 재계약 안한다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jyp 도 있고 yg 도 있고 sm 도 있지만 이 3개의 회사가 다 합쳐서 덤벼도 어느정도 맞짱 뜰 수 있는 회사거든요 즉 대장 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거 아니고 이 대장을 하이브를 접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얘가 지금 추세가 이런식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뭐 여기 라인에서는 일단은 뭐 수익 실험 구간 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 여기 라인에서 무엇이 뭐죠 이 지수의 하락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동이 된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분기와 4분기 그래서 2023년에 2023년의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매출간 실적 이런거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신인 그룹들이 2개 정도가 대비를 합니다 우리가 뉴젠스가 대비했을 때 르세라핌이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인 그룹 2개가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실적을 올려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더 긍정적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짤막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2024년도에 성장과 또는 2024년도에 나오는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주는 이제 4거래일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이 휴장이죠 4거래일동안 3개에서 4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VIP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나갈 거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고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나 혼자 이 시장을 버티다가 야 내 마인드가 너덜너덜 해졌다 나는 어떻게 혼자서는 못할 거 같아 하시는 분들 내 마인드를 좀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분 내 이 손가락을 그냥 충동적으로 매도할까 라고 매일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를 찾아오세요 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난 2주 전에 3주 전에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 지금 시장 때문에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이게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되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좀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가 해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아침 9시에 종목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때 꼭 참여하셔서 같이 종목 매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 멘탈 관리라든지 종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종목 들어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종목입니다